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뚝섬 유수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따라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는 곳입니다. 2000년말 착공해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자연 녹지지역과 교통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뚝섬 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성동구청 토목과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공간건설이 시공하며 대지면적 11,200제곱미터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일가 685-63번지 일대입니다. 서울숲 주변과 성수동 일대 주차 불편해소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건립되는 이곳이 비산먼지 발생과 건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입구에는 현장 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차량용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공간이 업소해 대형 차량이 세륜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작 대형 차량은 세륜 없이 통행 중입니다. 항타기 작업을 위한 어스오거 장비는 일부에만 방진망을 설치해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업장 곳곳에는 건설 폐기물이 방진 덮개 없이 방치되고 있고 시멘트 혼합물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는 비산먼지 발생과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안전에도 부실한 모습입니다. 오일통, 가스통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는 따로 인화성 물질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일 유출로 인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 내 불을 피운 흔적도 보입니다. 발전기 주변에는 가스통 등이 있어 폭발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내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입니다. 서울시민의 불편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설공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부처와 시공사의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